푸른 눈에 해결함 푸른 눈에 해결함 블루 아이즈 디펙트 짠! 쏘쏘 럭키 파지직 올 럭키 융합이었고 바로 재발력 놓고 혼돈 컴파일 드라이버 어? 얼티밋 디펙트는 좀 약해 보이네 사장님 그럴 땐 사장님네 그네 떡볶이 사줄 돈이라고 다시와 종사장이 마음 아픈 척이라도 내주죠 근데 그네가 알고 첨탑에 사는 바란 로봇이면 재밌겠네 나도 그네 할래 평형 의심 아니 아니 어허가 아니고 임마 진짜 쟤는 아무데나 다 튀어나오네 물음표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당신 빈털털 이러고 있어 맨날 재수없는 놈 강인 강인 살아있으면 생장 크크크크크크 헉 사장님 막내가 눈이 안 보이지만 뭘 평가하겠다는 장래 희망이 있어요 유 막내에게 떡볶이 하나만 사주세요 유 이건 막내의 모양을 한 무언가야 도망쳐 수정기 있으면은 컴드쓰기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보스 잡을거면은 평형이 나을 것 같다 평형 두개면 보스 잘 잡을 듯 수정기 막내가 좀 분노조절을 어쩌면 분노조절을 잘하는건가 못하는건가 아니 필요한 카드 다 나왔네 대양인이라 그래 몸에 열이 많대 와 와 없는거 빼고 다있네 난 이정도면 엘리트 잡지않나 범베 임마 안돼 오 럭키 파지직 썬더 와 와 평형 네개째 나온거 아님 지금 땅 라이븁 와 idar 암 뭐야 저거 혹시 피카츄신가요? 뚜뚜뚜뚠 뚜뚜뚜뚠 뚠 뚠 뚠 쓸더스틱 BGM 잘 만든 지민 라가볼린 아하핰 전기만 나와 뭐하는거임 왜 전기만 나옴 뭐임 락아블리 16년산 디넘강 사진 사진 곤란 어 평영 2개라 룸피는 필요 없고 트롤라베 가자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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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호호호호호호오 롤롤 롤롤롤 롤롤 롤롤 롤롤롤~~ 오호호호호호 예예예예예예예예에 오호호호호 아히히히히우우 나나나나나 아오 매꿀 엄청 잘 나온거 같은데 아 인공 물드 딱 때라 단파네요 쭈팟파님 단파네요 예 왜 그렇게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다 아씨 왜 이렇게 하찮지 어 필요한가? 필요 없겠냐 들고가자 주판이 제일 낫긴한데 어딘가에 쓰겠지 생각할게 많네 생각할게 많네 생각할게 많네 생각할게 생각할게 많을때는 생각을 안하면 편하 레포 일제사격 집으면은 엘리트 다 부술 수 있을거 같은데 근데 지금 엘리트 부술 필요는 없을거 같고 뭐 길막하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잡아야겠지만 재킹스 뭐야 재활용하기 좋은 애들 나왔네 재활용하기 좋은 애들 나왔네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글 꺼내기 되게 잘 쓰는 중 조각 필요함? 냉정함으로 방어하려면 필요한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인지 편향 주면 쓴 밀, 짚모자, 란디팩트 가운델꺼 잡는게 맞겠지 이펙트 넣어보세요 디넘강 디너필 온돈에서 플라즈마가 나와야되는데 플라즈마는 안나오네 절대 안나오네 좀 달라고 시그널 보냈는데 절대 안나오네 다시? 이제 다시 다시 닿 닿씀? 닿씀 이제 닿 닿씀 닿씀 안나오세요 똥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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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랜덤도 올려야 되네 헐 와.. 세 개 중에 하나는 잡힐 줄 알았는데 행복 스네코 게임 잘하네 랜덤 고후임 와.. 엥 고기 먹으면 돼 아이 맛있다 냉정하마나 더 엥 으으.. 근데 어차피 유물 프레스 한 개 빼는 거랑 뭐가 됐든 먹는 게 낫지 헐 멀쩍 아..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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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의 복근을 가지고 싶어요. 한참 때려야 잡을 수 있다. 전경기 융합 하나 먹는 게 나을 것 같음. 난 경기 하루종일 패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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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펙트의 복근을 할 수 있음. 능력 다행 뭐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펌파일러가 됐나? 아니? 편향이야. 다중이야. 이펙터님! 어? 개꿀? 액박대리 캘리버스 주셈 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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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괴장치 그냥 쓰는게 나았을까? 봉봉봉봉봉봉 이거 빨갛색이면 안나옴 글더스가 그렇죠 뭐 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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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장치의 반대말은 용달장치 업 업 용달장치 업 풀서비스 풀서비스 턴드 강화? 이건 좀 맛없네 용안의 장치 아닌가요? 어 전개천으로 문축전기는 왜 강한걸까? 부채 수액이 늘어난다는게 얼마나 세진건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 문축전기는 왜 강한걸까 뭐요? 대보면 암 결함없는 디펙트든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정말 당황스러웠던 질문 아드레날린이 왜 좋은건지 물어보던 질문 실제로 드렸던 질문 뭐라고 설명해야될지 몰라서 흑한은 공격 카드 3장당 희밀이고 선지 카른 스킬 카드 3장당 모델이니까 희밀은 의미지어인 것이 아닐까 그런가 딱히 그런거 없는거 같은데 히밀에는 히밀만큼의 밸류가 들어있습니다 그와 저라는 캐릭터는 반사하기도 잘 못잡는다던데 디펙트같은 강쾌가 아니라서 얼마나 불행할까 가엾게도 어?! 편향이다 근데 옆에 나온 소비도 괜찮아 보이네 재활용하기에도 좋아서 긁어내기 보내줄 듯 했네 소비 메스꺼워 모기가 너무 많아 창공 융합 서지 어떨 때 집어야 되냐구요? 너무 복잡해서 딱 집어 말할 수가 없어 딜더스가 복잡도가 음아음아 하잖아요 그냥 그냥 마음대로 집은 다음에 지면 똥게임이라고 욕하면 돼 요즘에 슬더스 관련 영상 봤더니 알고리즘에 슬더스 떠가지고 영상들 보는데 운빨게임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때는 승천 없을 때라서 딱히 운빨게임이 아니었어 근데 운빨게임이라는 평가가 많았지 영승천이 운빨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영승천은 승률 90% 넘기죠 요즘에 영승련 안하자 하는 아저씨들 20승천 심장클도 80% 찍더만 왓처는 90% 했나? 운빨게임이 아닌건 아니지만 운빨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물론 운빨게임은 맞지만 맞긴 한데 실력이 필요한 운빨게임이다 실력이 필요한 운빨게임이다 Logo Letters 구체 덱에 있는거 너무 이쁘다. 이제 순서도 맞네. 손도 깔끔. 마지막 우빨 게임은 맞죠. 운이 좋아서 이겼다. 포커도 실력 게임이지만 운 좋은 사람이 이기잖아. 그런거 아닐까. 실력 게임이지만 운이 좋아야 이긴다. 백 줄이는게 중요할거 같네요. 잉병 머리 없는 랩아 블린 머리 없는 랩아 블린 머리만 있는 거인의 머리 머리만 있는 거인의 머리. 랩아 블린 랩아 블린 랩아 블린 랩아 블린 고맙습니다. 머미손 파워 없는데 머부터 잡음. 데카 머부터 잡음. 랩아 블린 랩아 블루 이럴 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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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폐졌으면 좋겠는데 쟤가 이상한거죠? 유유유유유유유 취향참 과소비가 원인이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야하는 이유가 아닐까? 같은 인간이 감당하기엔 받아들일 수 없는 취향이야 그냥 뭐 아무거나 쓰면 이기네 아니 플라즈마 한개도 안나왔어 진짜 재수없어서 플라즈마 하나도 안넘지는건가 처음에 플라즈마 한개 주는거 아껴서 잘 써야되나? 아아 으으으으 으으 으으 상위력 대장이 된 이펙트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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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쾗 다시 똥 상윽 생각할 게 났네요 그대야 생각하람 나 생각 안해 아 뼘 고마워 아씨 플라즈마 어디갔어 플라즈마 진짜 껴먹어야겠다 플라즈마 뭐야 이거 왜 옥포야 흠 화면 쓰고 가고 싶은데 플라즈마 플라즈마 발현하면 안 되겠다 음... 병도 먹을까? 계산하기 위치하는데 여기 나 써야겠다 지울 게 없네 지우지 말자 나중 빰밤밤밤밤밤밤 재활용 재귀 냉정함 거 봉봉봉봉 짜잔 내가 여기 와봤었나? 비발성 메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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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이 떴냐? 안 나갔다. 잭이 떴냐? 왁 천천히. 아 밀. 어? 응? 망을. 네빌 집. 아 밀. 에이스. 아 밀 라즈. 디펙트 너를 위한. 특별 패턴이야. 로맨틱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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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냥 8데미지다 망할 놈아 첨탑의 절반에 살아남을 것이다 디노스 절반은 살아남을 것이다 랑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 랑 같은 말이긴 한데 물에 컵이 반이나 남았네 다 지워야 되는데 다 지우고 주판도 올려야 되는데 써야되는 카드가 너무 많네요 오동댐도 다 맞아야 되는데 오동댐도 다 맞아야 되는데 아 너무 안over 오동댐도 다 마법의 심장고독님 깬듯 대역시의 허접이군 듣던 대로 허접이군요 아 넷 틀나지마 본돈이 플라즈마 안주면 갈수도있다 아 서세김 이러지마세요 그 쪼잔하게 슬라즈마 하나도 안줍니까 아 매너 게임합시다 매너를 지켜서 즐겁게 듀얼하자 오우 다이에요 오 오 오 오 슬스 오 ẫ 퓨우우.. 세컨드 윈다.. 예에에에에에에.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지눌렴. 나이스 아 에너지 달다 아이고 달다 아이고 달다 아이고 달다 아이고 달다 심장 이거밖에 안되는 거였어 실망이야 아니 51분에 걸렸어? 아휴 디펙트 안가르치머 오늘의 디펙트는 일부 안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덩어리 단 12힐 사면봉 완 놈디 아직 전기고 후회 전기고 거짓